본인 일신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는 있어? 네 근데 그 자리가 본인 성의 안 차지? 맞아요 답답해 죽을 것 같지? 맞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지금 본인 갈피를 못 잡고 있어 맞아요 그래서 그 해결책을 찾고자 여기 왔지? 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봐야 되고 나는 왜 이럴까? 난 왜 되는 일이었지? 그러고 있는 우리 김씨 자습나비거든? 내가 있잖아 공부해야 될 것 같아 본인이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부줄이 약해 그래서 공부 어떤 전문적인 대학 가고 얘기는 아니야 대학 다시 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지금 하는 일 자체가 성향 자체도 너무 안 맞고 성향 자체도 너무 안 맞다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막 복합적으로 막 하고 싶어 이것 다 저것도 다 하기 싫어 놓고 싶어 지금 그냥 가만히 있고 싶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난 뭘 해야 되지 이게 아니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그 얘기가 나와 자꾸 얘야 아직 꽃다운 청춘이고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지금 너무 손 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나 자기 신세한탄 자기 비야 이제 그만해 사람은 있잖아 발전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하는 생각과 마인드 이런 거는 자꾸 나를 태보 시키는 것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 김씨 자손나비는 내가 어찌 됐든 본인이 막 몸을 움직여서 하기에는 체력도 너무 딸리고 그런 열정을 갖고 있는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도 못 돼 몸으로 하는 일은 내게 나한테는 너무 버겁다 이 말이지 근데 지금 몸으로 하는 일을 하는 거야? 몸을 움직여야 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 안 맞지 원래 저 뭐야 원래 그 뭐 그 갑자기 생각나요 전공이 뭐였어요? 저 호텔 쪽이요 호텔 근데 전 반대쪽으로 간 거야? 전혀 그거와 연관이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지금 응 그러니까 조금 본인이 나는 본인이 어떤 그런 말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곤조곤 하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상담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 있잖아 이런 전문분야로 공부를 해갖고 조금 본인의 지식을 쌓아서 조금 그런 공부를 해서 그런 직업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 어 어 본인 보고 뭐 뭐 누가 다 뛰라 가면 진짜 뼈가 으스러질 만큼 기인도 없고 흰 매가리도 없어 갖고 뭘 어떻게 하겠냐 지금도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내 생활비 벌어야 되니까 지금 움직이고는 있지만 정말 내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한심스럽고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건가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한탄할 때가 아니야 그럴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 네 저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운동 쪽으로 그러니까 내 얘기처럼 몸을 움직이는 것도 막 있잖아 쉽게 표현해서 본인이 아까 얘기잖아 노가다나 뭐 이런 걸 하는 거는 너무 버겁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뭐 상담 이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요가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로 좀 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 그런 것도 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도 상담도 하고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은근한 매력이 있거든 우리 애기가 그러니까 어 일단은 첫째 공부하라 이 얘기가 자꾸 나오고 어 뭔가를 전문적으로 전문 분야로 일을 해야 돼 본인은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일을 하고 있어 음 어 그래서 그거보다는 나에게 맞는 일을 생각을 해보고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찾아서 좀 했으면 좋겠어 우리 애기가 진로 걱정이 제일 큰 걱정이잖아 지금 연애보다는 그치 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내가 20년 30년 후에 내가 뭘 하고 있을까 어떤 진로로 가고 있을까 이게 걱정이잖아 그렇다고 본인이 시집가 갖고 마음 편하게 살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본인 있잖아 남이 아니라 신랑이 벌어도 편하게 쓸 사주 팔자는 못되니까 아 미안해 뭐라도 움직여서 내가 스스로를 스스로 돈을 벌어야 되는 사주거든 어 본인 팔자가 그러니까 조금 일을 손을 놓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공부하세요 그러면은 저 재물운은 언제부터 들어와요? 지금 이 상태에서 재물운이 들어오겠니? 어 사람이 있잖아 내가 움직여야 돼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했지 지금 상황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고 흥미있어서 하는 일도 아니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일이잖아 그치? 그래서 공부하라는 얘기는 나중음에서 내 미래지역적인 발전적인 모습 내가 발전하고 내 앞으로의 2년 뒤가 됐든 10년 뒤가 됐든 나의 완벽 그런 나를 만들어놔야지 그거는 돈이 따라오는 거지 지금 당장 내가 어 너는 5년부터 재물운이 있어 그랬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똑같겠지 그치? 그니까 내가 조금 자기 발전적인 행동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 비하적이야 그것부터 고쳐야 될 것 같아 우리 김씨 얘기는 그리고 손 안 들어도 돼 일을 하다 보면은 최근 부터는 아닌데 예전부터 약간 이유 없이 아픈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는 원인도 못 찾고 이러는 게 있는데 신병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네 그건 아니긴 한데 얼굴 잠깐 내려봐 마스크 안 나와 사진은 안 나오니까 자 본인 수가 작년서부터 좀 몸수가 권권해야 돼 몸수가 맥이 풀린다더니 기운이 없고 어지럼증이라든가 뭐 이런 게 오고 뭐 그런데 크게 병명은 없을 거야 뭐 이름 있는 병이 있어서 지금 당장 수술하고 약을 먹어야 되고 이거 아니잖아 그치? 근데 내가 그랬잖아 자기 어떠한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아까 얘기했던 자기 그런 비판 자기 어떠한 그런 부정적인 그런 영향 마음 자체가 본인 몸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 나는 뭐 발전적인 게 없고 나는 어쩌고 저쩌고 나는 왜 했을까? 이거는 인간의 마음을 장식해 버리면 몸도 따라가게 돼 있거든 나는 본인이 뭐 신병이고 귀신병이고 이거 아니야 응 최근에 누가 돌아가셨어? 최근에요? 응 2년 3년 상간에 작년에 왜냐하면 갑자기 얘기하는데 누가 상문이 든 거 같아 최근 3년 안쪽으로 2년 3년 안쪽으로 어떤 그런 상문증도 같이 있긴 해 근데 그게 조금 영향을 끼치지만 오래 지나면 괜찮아 뭐 본인이 상문이 들어서 뭐 그래서 그러니까 너 굿 해야 돼 이거 아니라고 응? 그런 상문도 들긴 했지만 그게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아 근데 본인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같이 맞물리면서 내 몸수도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는 본인이 조금 그런 마인드를 좀 많이 바꾼다고 하면 몸도 훨씬 가벼워질 것이고 응? 신병 아니고 귀신병 아니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응? 아는 분이 이쪽으로 일하시는 분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만 보면은 애기 귀신들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응 왜 애기 떼어? 유산한 적 있어? 아니요 그러니까 난 아무런 봐도 본인이 뭐 유산을 하거나 뭐 이건 아니야 응? 아기 귀신이 뭐 어디 있는데 마음이 잠재적으로 이렇게 잠식이 돼버리면 몸도 따라가게 돼 있다고 좀 내가 긍정적으로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마인드를 바꾸세요 응? 그리고 내가 좀 집에 있더라도 늘어져 있지 말고 게으르게 늘어져 있지 말고 내가 뭐 하나라도 책이라도 읽으려고 하고 뭔가 이게 안 들어오면 밖에 집 앞에 산책이라도 가고 자꾸 나를 활동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나를 이렇게 좀 묵은 때를 벗어버리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래서 결혼부터 해야 될까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결혼해서는 뭐 바뀌지 않아 지금 이 상태로는 알겠어요? 오늘 첫째 우리 애기는 지신병 아니고 신병 아니야 애기 없어 알았어? 애기 뭐 애기 귀신이 있어가지고 뭐 동작 어쩌고 어쩌고 그거 아니야 아니야 본인이 우리나라 사람 내가 하는 얘기에서 우리나라 사람 100이면 100 가물은 다 있어 신 가물은 있고 조상인 가물은 다 있어 근데 그게 높고 낮고 애차라서 무당이 되고 기운 센 사람 가물이 있는 사람들은 있는 집에 와서 길고 살고 뭐 그냥 평범하게 살기도 하고 아무런 느낌 없이 사는 사람도 있잖아 본인은 그런 기운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 병 내 마음의 병이 너무 깊게 파고들어서 그런 거니 사람은 살아가면서 상처 안 받을 순 없어 직장인 했든 내 형제가 됐든 내 부모한테도 상처를 받고 살아 그런데 있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런 거를 과거는 과거야 이미 지나간 거야 물을 엎지렀으면 세 잔에 세물을 담으면 되는데 엎지러진 것만 자꾸 생각을 하니 네가 뭐가 되겠니 그치? 맞아요 지금 그러고 있다고 엎지러진 물만 흘린 물만 생각하고 있지 내가 세물을 따를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고 응? 그니까 이미 지나간 거는 돌릴 수가 없어 보는 이 초능력자 안에서 뺏기 시작할 수 없잖아 그런데 그치 이미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건대로 잃어버리고 내가 잘못된 부분은 내가 이거 고쳐야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반상을 하고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앞으로 오늘 현재 내일 미래 일 년 후 십 년 후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기에도 바쁜 사람인데 왜 자꾸 도착해? 되냐고 얘기를 하자 응? 지금 여기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 애기는 그런 안 좋은 생각 다 버리고 내가 왜 이럴까가 아니라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 충분히 일어설 수 있고 내가 노력하는 거 한 번에 노력했고 되면 얼마나 좋아 그런 사람 흔치 않아 부딪히고 깨지고 해서 단단해져야지 그 성공을 맛봤을 때 얼마나 달콤하겠니? 응? 응? 실패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되겠지 응? 어느 누가 성공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한 번에 된 사람 없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워렌 버핏이니 뭐 외국에 그런 수많은 사람들도 그 사람들 한 번에 몇 십 번 몇 백 번 몇 천 번의 실패를 보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선 거거든? 실패를 들어와 두려워하지 마라 응? 실패는 나를 단단하게 하는 기딤돌이고 도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 한 번 이렇게 해서 아 잘못했네 근데 내가 뭐 땜에 잘못했는지 생각을 해보고 아 이 부분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수정을 하고 내가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땐 이렇게는 안 하고 이렇게 한 번 또 해봐야 됐다 했는데 또 다음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또 이렇게 했는데 아 아니네 그럼 다른 결과를 생각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자기 발전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우리 애기가 어? 본인은 말에 이런 설득력이 있어 말 잘하고 뭐 이걸 떠나서 한마디를 해도 그렇잖아 사람 살다 상대보다는 어 저 사람 한마디를 해도 오 이해가 되고 설득력 있는 사람 있잖아 맞아요 근데 말 백마리를 해도 뭐라는 거야 이런 사람 있지 아 네 근데 본인은 한마디라도 그 사람들이 상대방이 아 이해하기 이해를 할 할 그런 힘이 있다고 아 네 알았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본인이 직업 쪽으로 좀 잘 생각을 해서 찾아봐 네 알겠지 내가 전에 뭘 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았고 뭔가 제일 재밌게 했었는지 어? 해 그리고 공부에 늘어져 있지 말고 집에서 네 제발 이 새끼야 어? 난 안 돼 이거 아니라고 네 응? 안 될 거야 너 스스로 너를 죽이고 있다 지금 응? 자살이 뭐 목 매달고 약물고 그게 아니야 본인도 그 자체가 정신 상태가 나를 죽이고 있는 거라고 네 내 스스로를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빨리 떨쳐버리려고 노력을 하세요 응 네 알겠지 어 됐나 응 네 알았지 응 네 정신 개조 응 끝 era 야